자고 나면 제 머리가 이렇게 돼요 숯가위를 써서 머리숯을 팍 쳐버렸거든요 궁금하시죠? 함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란트 한국엄마의 틀마입니다 저도 머리숯을 좀 쳐줘야 가볍게 산뜻하게 좀 빨빨리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마당에다 돗자리 깔고 머리숯을 쳐보려고 합니다 숯가위 인터넷에서 오더 했어요 지난번 머리 자르고 너무 머리가 무거워서 숯이 많다 보니까 네 별로 머리 자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숯가위를 오더해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습삼 앞머리로 할게요 앞머리는 짧으면 잘라버리면 되니까 영상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좀 제대로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대충 보고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네요 신기해요 숯가위 너무 신기한데요 재밌어갖고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숯치는 거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그렇게 묶지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머리는 조금만 칠하고 나오더라고요 윗머리를 너무 많이 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네 맞아요 윗머리를 너무 많이 치면 머리가 더 부해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잘라줘야 가위 자국이 안 나서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는 쿵씩 빠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부터 과감하게 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가위 자국이 나고 머리가 뜬다고 합니다 요건 잘못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숯가위 잘했어 잘했어 뒷마당 매미 소리 너무 좋죠 햇빛도 너무 좋은 주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너무 가위질을 다섯 번이나 많이 했어요 한 세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도 우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가위 자국이 너무 많이 나서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잡아서 자르는 거는 잘한 거예요 이때 머리를 더 들고 밑에서만 하나 둘 세 번 정도만 잘라 주면 되고 위에서는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이번에도 잘못됐죠 밑에서만 잘라 줬어야 되는데 또 위에서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이래서 머리가 붕 뜨는 거 같아요 과연 마무리가 될까요? 자를수록 욕심이 생긴답니다 정리가 안돼 정리가 머리를 더 들고 밑에서만 하나 둘 셋 해주면 될 걸 몰랐어요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무지 빠졌는데 너무 소심하게 한 건지 별로 줄어든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층이 많이 져서 머리가 가벼워졌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자른 머리가 이만큼 근데 별로 티는 안 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엄마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와 머리 이게 다 내 머리란 말이야 대충 했는데 이만큼인데도 별로 티가 안 나요 네 자른 거 같지가 않고 느낌이 엄마야 온 사방에 지금 뒷마당이 머리카락이 말도 못해요 세상에나 이게 이렇게 자꾸 작게 작는 게 아니라 크게 길게 잘랐어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잔머리들이 맞아요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셋만 했어야 되는데 다섯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머리카락이 짧은 게 많이 나왔어요 조금 더 다듬어지고 싶어서 어렵게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머리 자를 때처럼 뒤집어서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간단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런 저런 방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 많은 사람은 세 번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쫙 하나 둘 넷 머리숱이 많아서 세 개는 나눠야 되겠죠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다행인 거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머리 별로 남아나는 게 없었을 거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머리숱이 작으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머리숱 확 줄고 아주 가벼워지고 너무 쉬워요 머리 길이도 조금 주는 거 같고 네 그쵸 아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치기를 하면 네 간편하게 머리 유지 될 거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어 팍 줄었어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트 한국 엄마 머리 수치기 성공입니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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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 대충 잡았는데도 네 하하하 어마야 성공은 성공인데 자고 나서 너무 뻗치는 거예요 그 뻗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세워서 위에서 자르면 안 되고 밑에서만 잘라줘야 뻗치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달 뒤에 잘 자르도록 할게요 으 어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